음 맛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구독자분들 덕에 제가 프로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틴은 테이크핏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프로틴은 우유에서 만드는 거 아시죠? 그만큼 우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뭘 할 거냐 일반인들은 프로틴 파우더가 비리고 맛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여자친구에게 한번 먹여보고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여자친구는 프로틴 파우더를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틴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얼음과 물 이외에 계란 흰자만 조금 첨가를 해서 꾸덕꾸덕한 질감을 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첨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프로틴맛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얼음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계란 흰자를 조금 꾸덕꾸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음을 추가로 조금만 더 넣어서 블렌더에 갈아보도록 하죠 테이크핏 제품을 보면 NWPI라고 적혀있습니다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NWPI는 네이티브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치즈나 버터를 만들고 남은 우유의 부산물로 만든 단백질이 아니라 효소처리나 과도한 열처리 공정 없이 콜드프레스로 신선한 우유에서 바로 추출한 네이티브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테이크핏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로 만든 품질이 보증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선한 우유에서 콜드프레스로 바로 추출한 고퀄리티 프로틴입니다 세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홉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100% 완전 단백질 설계 두번째로는 아미노산 소화율을 고려한 PDCAAS 130% 이상의 고퀄리티 프로틴 세번째로는 우유의 신선함이 살아있어 더 맛있는 프로틴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그 누구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맛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곡물 맛과 초코 맛이 있는데 저는 초코 맛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밀크쉐이크처럼 되는데 조금 얼리면 진짜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자면 진짜 맛있는 초코우유 아이스크림 맛이 납니다 네 시중에 파는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이 통에 다 버리고 여기에다가 이 아이스크림을 얼린 뒤에 여자친구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 아이스크림을 사왔어 어디서? 그냥 앞에서 근데 왜 떠먹었어요? 나 조금 먹다가 왔어 어디서요? 집에서 집에서 입을 들고 올 수 있었어요? 응 안 먹었어요? 한번 먹어봐봐 지금? 아니요 먹어봐 초코 아이스크림 어? 오빠가 뭘 했어? 안 했어 사온다 사온다 무슨 맛이야? 음.. 브라우니 초코 맛 그래? 맛있어? 브라우니 차갑게 해서 먹은 아이스크림 진짜 초코 맛이다 응! 초코 아이스크림 납니다? 응 칼로리가 낮아? 사실은 프로틴 파우더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내가 집에서 프로틴 파우더로 물 넣고 그리고 계암 컴퓨터 넣고 만들었어 에이... 아니야 아니야 계암은 진짜 조코맛 말해 근데 맛있는데? 그치 초코 아이스크림같이 근데 이거 통은요? 통은 아이스크림을 빼면 그렇게 만들었어? 크루틴 파우더가 얼려져요? 응 이렇게 얼려져 얼음을 넣고 크루틴 파우더를 넣어 다 넣는게 밀크즐이잖아 이렇게 얼려져 맛있어? 약간 뭐랄까? 이게 이번에 협찬맛 트위트 빛이랑 크루틴 파우더에 맞는 초코맛 맛있다 성공! 사실 단백질 파우더는 조금 비린맛이 있는데 이 테이크 빛은 우유의 신선함이 살아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보통 빠르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프로틴 파우더를 꼭 챙겨 먹습니다 또는 아침에 너무 바쁠 때 프로틴 파우더로 단백질 섭취를 대체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때 사실 단 것들이 많이 먹고 싶을 때 이 초코우유 같은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초코우유 맛이 나기 때문에 거부함 없이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곡물 맛은 미숫가루 맛이 나서 여느 단백질과는 다른 그 특유의 장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테이크 빛이 옥션에서 기획전을 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셔서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고를 주신 테이크 빛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역시나 이 광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테이크 빛 4행시를 지어주는 구독자 두 분을 추첨하여 이 테이크 빛 제품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